4, 5, 4, 5, 6, 7, 8, 9, 9, 10, 10, 11, 12, 13, 14, 14, 15, 16, 17, 19, 19, 19, 19, 20, 21. 이제 모든 레이스가 끝났습니다. 현재 가장 많은 금을 가진 팀은 월요 커플 팀하고요. 조정치 씨, 정인 씨 커플입니다. 두 분은 각자 지금부터 금을 선택할지 짝을 선택할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. 각각 텐트에 들어가서 생각할 시간을 1분동안 드리겠습니다. 두 분 모두 짝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지금까지 획득한 금을 전부 다 갖지 못하더라도 두 사람의 뜨거운 우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금과 짝을 선택했을 경우에 금을 선택한 사람이 그 팀의 금을 모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. 두 사람 모두 금에 문의 걸어서 금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지금까지 획득한 금을 모두 반납하셔야 합니다. 아 이게 남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고요. 아 미안한데 요거 저기 승고해가지 말고 우리한테 주는 걸로 합시다. 아 실패하면. 멸껏 뭐요? 굉장한 환호가 나올 것 같은데요. 그래 그거 괜찮네. 네 맞습니다. 아 그렇지 않아요? 좋겠습니다. 만약에 그러면 김정은 씨 제한대로 네 우리를 금과 금을 해서 금과 금을 했을 경우에만 여러분들한테 아 그래요? 바로 드리는 걸로 금을 했을 경우에 금을 했을 경우에 금을 했을 경우에 금! 금! 자 우선 월요커플 먼저 할게요. 얘네 100% 금 큽니다. 별로 정의 없거든요. 아 정말 금성이야. 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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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명 비위 몬토들이오! 두 명 비위 몬토들이오! 저는 커플 용서하지 않을까? 아 부딪시다! 만계리! 오늘 월요일이예요? 오늘 월요일 계리는 대남자라고요 그물이 시작해야 돼! 일단 그물이 시작해야 돼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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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뭐야 누가 그랬는데 야 니가 이렇게 아 그럼 오랜만에 했잖아요 커플을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고 있어야지 아 그럼 얘가 금 써야지 나중에 얘가 금 갖고 제가 나눌 수 있잖아요 그거랑 아 저 두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 금하고 연관이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몰라요 이 배만들 또 얼마나 그 같이 땀 흘리면서 노력을 했는지 같이 2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을 봐요 아아아아아아아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거 아 오늘 커플들이 다 닭살이야 아 무슨 떡볼를 해 이 형은 아까 아 차 안에서 무슨 프렌치 키스 물어보고 이 형은 뭐 지효씨 아유 무슨 말이야 짝으로 끝나라 나는 나는 아아아아아 이제 사귀겠다는 거야 짝해 짝 짝 아 걸미기 싫어 어? 아 얘네 큰 거 같았네 아 나 정말 정말 짝이야 짝 짝 짝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짝이야 야 어른들 야 어른들 야 어른들 마지막이야 아 결과만 보여줘 뭐 하는 거야 잘했어 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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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런 거 웃지 나랑 같이 뭐 하는 거야? 아니, 내가 금수일 줄 알았지? 니들 아름다워, 니들 아름다워. 박수 한번, 박수. 박수 한번, 박수. 박수, 박수. 박수, 박수. 박수, 박수, 박수! 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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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. 왜들, 이 마음은 확인하는 거 같아, 성경. 아, 좋다, 좋아. 야, 베리야, 금보다 더 소중한 거 같아. 좋아, 야, 진짜. 야, 일단 무조건 금이 하면 나올 거예요, 그쵸? 아니, 여기는 100% 나와. 일단 시장은 금으로 해야 돼. 무조건 시장은 금이야. 그쵸? 야, 예능은 무조건 그렇지, 시장은 금으로. 시장은 금으로 가야 돼. 시장은 금으로 가야 돼. 저 부탁할게요. 네.